사람에게는 편견 혹은 선입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해야 할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전에 갖고 있었던 선입견 혹은 내 경험 속에 있었던 어떤 편견들 때문에 사리를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거나 사람을 오해하여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살기 때문에 아마 인종차별을 최소한 한 번 이상 다 경험해 보셨을 것으로 추측해 봅니다 저도 30년 동안 이렇게 미국에 살면서 보니까 여러 차례 인종차별을 경험했는데요 참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나를 내 능력이나 나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기보다 인종차별 때문에 어차피 못할 것이다 하면서 기회도 주지 않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 한인들도 타민족을 차별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미국에 와서 백인은 이렇다 흑인은 어떻다 히스패닉은 어떻다 또 한국 사람은 없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편견에 자유하십니까 정말 나는 어떤 편견도 없다 어떤 선입격도 없이 누구를 대하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이 땅에 사는 사람치고 선입견이나 편견에 자유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마트면 이 선입견 때문에 만앙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할 뻔했던 한 인물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혹이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걸림돌 그 선입견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 시간이 말씀을 통하여 자유함을 얻는 복된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제자로 부르셨고 빌립은 그 메시야를 만난 기쁨과 황홀경 속에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는 그 기쁨을 이 기쁜 소식을 자기 혼자만 누릴 수 없다는 생각에 가장 사랑하는 친구 나다 나엘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실 이 빌립 자신도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본문의 정황을 살펴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지목하며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영이로다 이렇게 선포했을 때 빌립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과 안드레는 금방 주님을 따라 나섰는데 그것에 반해서 빌립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비로소 그가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무엇이 이 빌립으로 하여금 예수님 따라 나서는 것을 망설이게 했을까 그의 스승 요한이 세례 요한이 이미 예수님이 메시야임을 지목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로 하여금 쉽게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였을까 빌립의 성격이 후일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보면 그는 뭔가 열심히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은 주님께서 5천명을 먹이시는 그 순간에 너희들이 먹여라 했더니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빵값을 계산하던 사람이었어요 또 예수님이 천국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당돌하게 그렇게 뭔가 확증 눈앞에 보이는 확신 이런 것들을 보여달라고 얘기했던 장본인이 바로 이 빌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망설이던 그를 향하셨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더 이상 계산하지 마라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따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빌립은 결단하였습니다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갔고 정말 이제는 그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정말 놀랍고 위대한 체험을 빌립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빌립의 마음 가운데는 친구가 생각이 났고 이 기쁨을 그 친한 친구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우리말에 유유상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유유상종 틀리지 않은 말이죠 비슷한 사람끼리 모인다는 것입니다 나다날 역시 쉬운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이지적이고 합리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빌립이 그에게 찾아 나와왔을 때 레퍼런스를 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45절 모세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상당히 파운데이션이 든든한 얘기를 한 거죠 대충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와보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모세와 율법에 즉 성경에 구구절절 기록된 바로 그분을 내가 만났으니 가서 한번 뵙자 이렇게 소개를 한 것입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권면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빌립이 한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을 듣자마자 나다나엘은 나사렛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말을 듣자마자 그가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러분 억양을 느끼겠죠? 그냥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게 아니죠 분명히 그에게 감정이 포함된 말입니다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이제 가짜 메시아 타령은 좀 제발 좀 그만해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가짜 메시아들이 이곳저곳에서 출몰했습니다 예수님 전에도 나왔고 예수님 후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서갖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잘 아는 나다나엘은 제발 좀 거짓 메시아 타령 이제 그만 좀 해 라고 화를 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시안부 종말론 잊을만하면 떠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한 적이 있습니다 종말의식이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일입니다 신앙생활에 종말의식이 없으면 곤란합니다 반드시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걸 알고 사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것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날짜 계산 숫자 계산을 해서 시안부 종말론을 해서 사람들의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무슨 문제가 심각합니다 1992년에 캘리포니아 지역의 시안부 종말론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대학을 다니다가 학교를 중퇴해버리고 그만 다녀요 왜? 이제 예수님 곧 오실 텐데 학교 공부해서 뭐하냐 이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못하게 또 정상적으로 부부 생활하던 잘 그렇게 가정을 섬기던 아낙네가 아 예수님 곧 오신다니까 가정을 팽개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직접 경험한 분이 제림에 대한 이야기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진절머리 난다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 것입니다 그렇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나다나엘이 그러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성경의 지식이 박치겠습니다 성경 어디에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했느냐 너 지금 엉뚱한 사람 지금 찾아간 거야 라고 그의 지식을 가지고 도전한 거죠 이 나다나엘의 짧은 지식이 이사야를 읽었던 그 짧은 지식이 하마터면 걸림돌이 될 뻔했던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나다나엘에게 있었던 그 걸림돌을 제거해 주시고 나다나엘을 만나 주십니다 필립을 가로막고 있었던 소심한 성격을 제거해 주시고 나를 따르라! 결단의 순간을 요구하여 주님 그를 인도하셨는데 이번에는 나다나엘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선입견 편견 나사렛에서는 절대로 귀한 것이 날 수 없다는 그 생각 그것을 극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실 조사해 보면 나다나엘이 어디 출신이냐면 갈릴리 출신이에요 나사렛 출신입니다 자기가 그곳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뭐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핸디캡이 있습니까?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신 거예요 나를 한국 사람, 엽전으로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내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주셨다면 핸디캡이 웬 말입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인데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모습, 환경까지도 환경까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 줄로 믿고 자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다나엘은 자기 출신에서 자유하지 못했어요 그것이 걸림돌이 될 뻔했습니다 아마 나사렛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 불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선입견, 몇몇 성도들의 선입견 때문에 신앙생활에 방해를 받고 있는 것이 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나다나엘과 빌립에 갖고 있었던 과거의 약점을 아시면서도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갖고 있었던 약점과 그들이 갖고 있었던 핸디캡 그것 때문에 주님 만나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주님이에요 그렇다면 내게 약점이 있고 또 내가 기도하는 어떤 대상이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주님 만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반드시 만날 줄로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데 걸림돌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까? 기도하세요 나다나엘을 부르셨듯이 그 남편을, 그 아내를, 그 친구를 주님이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와보라! 이 빌립의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일단 빌립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빌립이 보였던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삶이 이 나다나엘의 마음을 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빌립이 헛말할 사람이 아닌데 저 친구 저거 세밀한 친구고 거짓이 없는 친구인데 그렇다면 한번 따라가 볼까?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빌립의 태도나 얼굴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진지했을 것입니다 굉장히 진지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이왕이면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설교자의 얼굴 표정까지 보시면서 이 설교를 들으셔야 더 은혜가 됩니다 뒤에 계시면은 눈하고 입, 코밖에 안 보이잖아요 이왕이면 앞자리에 오세요 이거는 원고에 없는 얘기였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빌립을 볼 때 빌립의 진지한 표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괜히 따라가는 사람 아닙니다 확실한 근거를 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빌립의 표정이 진지합니다 간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오늘 예전하고 다른데 뭔가가 있는 것 같아? 하고 빌립을 따라 나서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전도가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그냥 전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그 방법을 여전히 사용하시고 오늘도 많은 사람을 주님 앞에 그 방법을 통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요 한국 교회에 대해서 애통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기도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를 진단해 볼 때 총체적인 위기를 논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턴가 한국 교회는 이미 쇠퇴기를 걷기 시작했고 아마 그 타락은 그 이전부터 출발했겠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들이 질비하고 예배당은 활용하게 지었고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 안에 파이프 오르간을 갖고 있는 이 시대이지만 왜 한국 교회가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습니까? 더 좋은 신학이 필요한가요? 신학이 모자라서 그런가요? 더 많은 목회자가 필요한가요? 더 많은 성경 공부 모임이 필요한가요? 80년대부터 제자 훈련 성경 공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요즘도 많이 하죠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에 정작 필요한 것은 빌립과 같이 빌립과 같이 변화된 인격 변화된 모습이 절로 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교회의 숫자가 필요합니까? 빌딩의 아름다움이 필요한가요? 의미 없습니다 유럽에 가보셨습니까? 예배당이요? 와 멋있어요 어커스틱이 너무나 좋아서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육성으로 얘기해도 천명 이상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스테인글래스 와 화려합니다 샹들레이가 멋진 예배당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그것이 없어 유럽교회가 망했나요? 아닙니다 숫자가 많은 교회 그것이 한국교회를 지탱해주나요? 이미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지탄을 받는 교회는 다 큰 교회들이에요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들은 작은 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들이었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문제일까요? 변화된 인격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모습을 투영시키는 그 모습의 성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남들 앞에 서기를 좋아하고 남들 앞에 인정받기를 원해서 그 십자가를 높이 높이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가슴에 있는 십자가를 부둥켜 안고 오늘을 고민하며 사는 성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으면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사실을 분명히 토해낼 수 있는 투명한 반사경과 같은 성도 빌립은 나다나엘보다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겠죠 성경 지식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났더니 변화됐습니다 그 빌립이 나다나엘을 인도하기에 충분했던 것은 지식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변화된 믿음 예수 만나와 변화된 그 얼굴의 표정과 믿음이 나다나엘을 인도하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그 모습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내가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됐는데 내 아들은 예수를 믿지 않을까 여러분 더 이상 아들 탓하지 마십시오 그 손가락을 돌려 나 자신을 보십시다 과연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내 가정에서 보이며 살고 있었는가 내가 과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내 삶 속에 열매로 맺어지고 있는가 내가 겸손이 낮아져 그 겸손이 내 삶 가운데 베어지고 있는가 여러분의 열매가 타인을 녹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친 마음들을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들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는 합니다 예수님은 화끈하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그들만 받아들이고 그들만 함께 했던 것이 아닙니다 요한처럼 베드로처럼 화끈하게 예수님 따르면 물론 좋지요 하지만 주님은 때로 일이 재고 절이 재고 요리 빼고 조리 빼고 질질 끄는 소극적인 성격을 가졌던 나다나엘 같은 사람도 받으시고 그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우리 교회도 질질 끄시고 요리 빼도 조리 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이 기다리세요 그리고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환영해 주셨습니다 의심 속에 나오는 나다나엘의 심령을 꿰뚫어보시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7절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러자 주님은 48절에 너를 부르기 전에 필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느라 예수님은 나다나엘 자신만 알고 있는 아무도 모르는 그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이 무엇 때문에 무화과 밑에 갔을까? 무화과 나무 밑에 가서 뭘 했던가? 아마도 그는 시대를 탄식하며 교회가 썩음을 탄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썩어가는 이스라엘의 영적 부패를 보며 가슴을 치며 고통하며 그 무화과 납부에서 말씀을 읽고 영원 훈련을 위하여 정말 경건 훈련을 위하여 그 자리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주님은 주목해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을 주목해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특히 더 주목해 보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젤까요? 왜 하필 무화과 나무 밑이었습니까? 나다나엘이 집에 있을 때 길을 걸어갈 때 일할 때가 아니라 왜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우리가 무릎 꿇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경건히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잘난 모습보다 주님 앞에 고개를 조아리고 무릎 꿇은 모습 보기를 주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여러분과 제가 때로 주님 앞에 아무도 모르는 순간 골방에서 무릎 꿇는 그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는 고민을 아십니다 함께 이부자리하는 아내나 남편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말 못한 고민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분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대 문명은 자꾸 우리를 무화과 나무 밖으로 떠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TV 밑으로 신문 밑으로 컴퓨터 밑으로 스마트폰 밑으로 자꾸 우리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나 주님은 우리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모습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한마디에 나다나엘은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49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메시야 맞습니다 주님 메시야 맞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나다나엘의 성품 중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사실 간사하다는 것과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정반대의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과거의 이름이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의 변화된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평생의 삶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죠 간사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속임수로 살던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그렇게 살아갔던 간사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한도뼈가 부러지는 고통도 겪으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고 성화되어서 변화될 때 주님은 그의 이름을 앞으로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간사함과 정반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결혼을 이겼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의미적으로 생각하면 간사하다는 것과 정반대 이제는 더 이상 속임이 없고 순수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직하고 바른 그 모습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참 이스라엘이다 그 뜻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정직하고 간사함이 없는 사람들을 모자란 사람처럼 취급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진실하게 살려는 사람을 왕따시키는 시대예요 남들에게 거짓으로 잘 보이고 남들에게 거짓으로 뭐 이렇게 괜찮은 척하고 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엉뚱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모를지 모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순수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간직할 때 주님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인정이 더 중요합니까? 세상의 인정인가요?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가요 그리고요 나한테 속임수로 접근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시간 지나면 다 드러납니다 이건 제가 짧게 살았지만 제 경험이에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진실한 사람이 오래 남고요 진실한 사람은 끝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저 속임수로 접근했던 사람은 금방 이권이 안 맞거나 그러면 탁 돌았어요 금방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칭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편 32편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의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제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실 때 마태봉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거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간사함이 사라지고 청결한 순간 하나님이 보이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다나일이라는 이름의 뜻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이 나다나일은 간사함이 없어 당대에 부패했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며 말하기를 이 나다나일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바돌로매라는 사람과 동일 인물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분명히 그런 것 같습니다 전생에 의하면 이 바돌로매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소아시아를 거쳐 알메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임금에게 소요를 일으킨다고 붙잡혔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고통을 당했냐면 산채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죽이 벗겨지는 산채로 가죽이 벗겨지는 그는 혹한 형을 당하고 결국 끝내는 참수 당하여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를 받아주시고 자기를 기쁘게 여기신 주님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산한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그것 하나로 만족하시고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산한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편견이라 내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 내 지식 이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무화감 나무 밑으로 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골반기도 주님 앞에 그처럼 무릎 꿇는 골반기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 골반기도를 기억하고 보아노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정말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정한 나단하여 즉 이 땅에 베푸신 하나님의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을 사셔서 이 세상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아시는 그 기쁨 하나만으로도 만족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성도들 다 되기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